구독해주세요! 하트뽕! 자 오늘은 레이지 애니메이션님의 꿀잎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! 전보 조씨는 겁쟁이!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다고! 바로 타봐야지! 미끄럼틀! 재밌다! 안돼! 뭐야? 여긴 어디야? 왜 이렇게 무서워? 뭐야? 뭐야? 놀랬잖아! 나는 전보 조씨! 어?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는 캡틴! 피드리거! 뭐야 저 자석! 내가 너무 무서웠나? 전보 조씨는 말을 잘 들어! 어? 저기있다! 좋아! 이리 오라고! 으이차! 갔어! 좋아! 이쪽으로 들어간다! 고구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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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발리나! 도와줘! 도와줘! 기다려! 내가 간다! 앗짜! 내가 구해줄게! 잘 잡아! 간다! 뭐야! 여긴 어디야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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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씨 일병! 들어가서 쉬었! 네! 알겠습니다! 충성! 쉬었! 조씨가 아주 착하구나! 하하하하 전보 조씨는 겁쟁이! 여기는 어디지? 떠어! 으하하하하하 떠어! 너를 잡아가야겠어! 맛있겠군! 후라이드 치킨! 안돼! 고구대! 어디로 간 거야? 이 치킨 녀석? 나 여기 있지! 잡아봐라! 건방진 후라이드 치킨 녀석! 가다! 넌 잡힐 수밖에 없다고! 어디로 간 거야? 잡았다! 여긴 또 어디야? 망 떨어지구만! 으아아악! 물어뜯어버리지! 어떠냐! 저렇게 교모 Samsung! 뭐야? 곱창이였어? 오빠가 퐈어! 크윽 south Check 1 ЕН 2 여긴 어디지? 살려주세요 뭐야 이 괴물은 여기는 어디지? 나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? 누구디 넌? 그래도 난 무섭지 않아? 아니야 잠깐만 살려줘 뭐야 여긴 너무 무섭잖아 아 잠깐만 나는 절대 잡히지 않아 무서워 난 이제 죽었다 어? 뭐지? 나는 맛이 없나?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엥 there 어디로 가야 되지? 뭐야 이 치킨은? 안 되겠구만 나는 파리기니까 위로 그냥 건너간다 도착 자 치킨아 잘가 좋아 넌 누구냐 샤샤샤 간다 쥬 어? 으악 무서워 안돼 어? 아 귀여워 여보 여긴 어디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덤벼 이 괴물아 살려주세요 아흐 어? 뭐야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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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줘 아악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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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나는 팔이 쭉 늘어나쥬 참 쉽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 잡히기만 해봐 I will be back 히히히히히 어.. 어휴 겨우 도망쳤네 어? 그 새가 어디갔지? 어디로 사라진거야? 으아! 으아! 아니... 이 박스는 뭐지? 으악! 박스 개불이다! 어허... 끔찍해... 뭐야 저 녀석... 안되겠다... 도망가자... 빨리 오라고... 기다려... 가고 있다고... 난 안될 것 같아... 수고해... 제발... 어...? 문이 열렸네...? 어떻게 됐지...? 어...? 이게 뭐야...? 여기 왜 이렇게 으스스한거야...? 어...? 얘들아...! 이거 보라고...! 허기허기 인형인데...? 누가 버렸나...? 어...? 으아악...! 끔찍하다...! 뭔가... 악령이 씩인 것 같애... 안녕... 마비롱 리그다...! 도망가자...! 아악! 차가워...! 아이... prototype...! 아악...! 아악...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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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끔찍해... 겨우 탈출했네... 어...? 이 박스는 뭐지? 선물 상자인가? 자 오늘은 레이지 애니메이션님의 고집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토띠